안녕하세요. 안양에 살고 있는 황순환이라고 합니다. 여러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, 초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느 날 보니까 위시투게더의 위시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제 주변에서 같이 있는 안양자주학교 어린이들한테 어? 너무 좋은 거다 하면서 이 이벤트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. 돈이 없어서 받기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, 그런 활동들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, 자기들을 배려해주고 자기들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느낄 거예요. 정말 기뻐하고 놀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짠! 많이 바뀌었다! 와, 많이 바뀌었다! 와, 많이 바뀌었다! 와, 진짜 재밌다! 와, 진짜 재밌다! 오! 오! 야! 오! 자세히 먹어! 한 번 더 먹었는데? 예전보다 깨끗해졌고요, 좀 사물함이 넓어진 것 같아요. 게임기요. 저, 여기 사물함이요. 사물함이요. 사물함. 그래도 더 재밌게 들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KB카드, 그리고 또 WISH TOUGETER WISH 리더 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베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말고도 어딘가에서는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